여러분들 노트에 한 번 받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핸드폰 누구야? 빨리 갖고 나와. 빨리 안 나와? 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이모, 돈가스 빨리 주세요. 예, 다 나왔어요. 아휴, 힘들다. 아휴. 아휴, 날아. 아, 지옹이 지금 끝났어야 되나? 아휴, 지옹이 지금 끝났어야 되나? 자, 그렇지. 아휴, 진짜 귀찮게 해. 자, 영화란 무엇인가? 영화를 정의는 스크린 상에 움직이는 영상이라는 뜻으로 제작 과정의 창조적 요소와 기계 기술적 요소 그리고 경제적 요소가 합쳐서 만드는 스크린 상에 저만의 화를 쏟고 싶습니다. 힐을 쏟고 싶어해서 어. 아, 진짜? 어어. 고마워. tusi 미iz 후 수 고마워. 우리 우리 미지 뭐해? 어? 별거 아니야. 너 요즘 이상해. 왜? 너 남자친구가 생겼지? 어 아닌데? 근데 왜 맨날 핸드폰 만해? 아니 엄마한테 자꾸 문자 오잖아 요즘 바쁜데 짜증나 죽겠어 핸드폰 좀 먹으시니깐 문자 설정을 하면 애왕 문자를 할 수 있어 에이 뭐 보내졌겠지 한 열한 시쯤엔 들어가겠지 뭐 역시 이런 건 은지가 잘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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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피곤해. 아휴, 아휴, 나는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것 같아. 아휴, 지영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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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네, 여보세요? 네, 그런데요? 지영이가 오늘 학교를 안 갔나요? 선생님 잠시만요 지영이가 오늘 학교를 안 갔나요? 여기 곽지영 씨 것으로 추정되어 있는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영 wives 아니 Flint 지영이 아니 지영이니 아니엄 지영이니 아니엄 지영이니 지영이니면 지영이야 아멘 아멘 아멘